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온 유망 산업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서 4년 가까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5세대 이동통신과 스마트카, 지능형 로봇, 사물인터넷 등 13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에 비해 3.85년 뒤처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분야별로 보면 5세대 이동통신의 기술 격차는 2.1년, 스마트카는 3.7년, 사물인터넷은 4.2년, 심해해양플랜트 기술은 5.6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